오늘은 괜찮은 하루 창문을 열어놓고 침대 위에 누워있어 이 시간 뒹굴거리며 찢어둔 사진 보면 시간이 둘 시쯤 됐네 고요하게 느껴지는 새벽 창문에 기대서서 이런저런 생각해 코끝에서 차가워진 공기 기분 좋게 느껴져 잠이 오지가 않는 이 새벽에 모든 게 지금 같아 모든 게 지금 같아 고요하게 느껴지는 새벽 창문에 기대서서 이런저런 생각해 코끝에서 차가워진 공기 기분 좋게 느껴져 잠이 오지가 않는 이 새벽에 내일은 어떨까 기다려지는 걸 요즘 들어 웃음이 많아진 것만 같아 고요하게 느껴지는 새벽 창문에 기대서서 이런저런 생각해 코끝에서 차가워진 공기 공기 기분 좋게 느껴져 잠이 오지가 않는 이 새벽에 또 다른저런 생각해 its ключ ,듀 소서 사항 고사항 듀 소서 깍 고사항 듀 소 한글자막 by 한효정